약도 보낼게요, 저녁 먹자. 늦지 않게, 아니 늦어도 꼭 와요. 집에는 언제 올 거야? 어디야?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 딴 남자랑 저녁 먹으러 나왔지. 나쁘다. 나 오늘 학기도 안 먹었는데. 나랑 같이 저녁 먹어주면 안 돼? 안 돼. 어머 웬일이야? 우리 남편이 때를 다 쓰고. 떼쓰는기는 하나만 더 하자. 오늘 같이 있어주면 안 돼? 무슨 일 있어? 그냥... 오늘 밤은 좀 많이 외롭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